자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특별법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지금 계획은 1, 2월달 3, 4월달 붙여가지고 특별법 이론강의를 할 거거든요. 원래는 4강 정도를 할 생각이었어요. 주택임대차, 상가금물임대차, 그 다음 담보가등기, 명의신탁까지 부실법까지 정리하고 집합건물은 놔두려고 해서 놔뒀는데 자료는 아마 집합건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정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3, 4월 마지막이나 5, 6월 시작할 때 특별법을 한 40문제 정도를 객관시로 풀 거예요. 이론강의가 되어 있으면 40문제 정도만 풀어놓으시면 6문제에서 4문제는 충분히 마치지 않겠냐. 목표치가 원래 4문제니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법은 거의 대부분이 정형화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충분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판례가 좀 많잖아요. 판례를 일일이 다 모두 설명하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 정도만 잡아낼 건데요. 이거 하나 잠깐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여기죠? 자, 일주일 만에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원래는 이번에 이거 3, 4월달 이거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 3월달하고 그다음에 4월달. 강의는 1, 2월달에다 모두 붙여달라고 했어요. 2시간 반까지 전부 다. 전체로. 그래서 여기에 특별법은 이론 강의를 이거 하나 할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한 5시간 정도 소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3, 4월달의 마지막 주나 아니면 5, 6월달 첫 주에 오후 정도 해가지고 이 특별법만 한 40문제 정도를 객관식으로 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존의 기출문제 그다음에 예상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40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시행령은 15% 정도를 문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원래 특별법이. 그런데 6문제에서 실제 목표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4문제입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만 맞춰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민총에서 10문제 중 8문제, 계약법 10문제 중 8문제, 특별법 4문제 정도면 20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은 포기해버리세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3번호 나란히 찍으면 4개는 나오지 않겠어요. 14개 중에서. 예전에 안산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그랬거든요. 특별법은 2개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진짜 시험에서도. 2개 맞고 나머지를 점수를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인데 자기는 물권법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특별법은 75번부터 원래 들어갑니다.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그 정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3월달이나 4월달 꼭 모의고사를 보실 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1번부터 80번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75번부터가 특별법이거든요. 그럼 보통 시험을 풀 때 이게 1번부터 풀지 말고 여기 특별법 한번 풀고 나서 6문제를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럼 시간 안배가 약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모의고사 볼 때 연습삼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볼까요 이제. 원래 특별법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이렇게 충돌이 되면 원래 특별법이 우선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라고 할까요. 그냥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이죠.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됐다는 거 포커스를 잡으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2년간 살기로 했는데 1년 정도 살았을까요.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병 이렇게 바뀝니다. 섬장에 가면 이 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을 이 병을. 보통 우리가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랄맞게 이게 양수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양수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경락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이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원래는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등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병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등기 계약을 하여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권리를 우리가 보통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시험은 이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냐 이걸 의미하는데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뭘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주장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산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년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나는 1년 남았으니까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포커스고. 두 번째로는 이분은 전세금이라는 걸 꼭 넣었을 거예요. 전세금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세금을 달라고 반환해달라고 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보통. 절대권 절대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 말고 채권에 가면 채권에 가면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임대차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건물 전세권과 똑같이 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죠. 보통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되고 계약서를 전세권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 미등기 전세라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하고 전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저 전세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전세권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전세권은 중개사가 되더라도 실제 1년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전세를 쓰죠. 그 전세가 임대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임대차란 말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2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할 때 보증금을 보통 집어넣잖아요. 보증금을. 그런데 내가 동생 집에서 산다면 보증금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월세는 꼭 넣어야 되거든요. 제수씨 보기 민망하니까. 안 보면 쫓아나잖아요. 월세 안 주면. 그래서 여기는 차임이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2년간 약속을 하고 살기로 했고 둘 간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은 뭐가 될까요. 갑의 채권.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권리. 권리가 뭐가 있나요. 당연히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 뭐 때문에 발생한 거죠. 계약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채권. 계약. 발생 원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뭐가 있나요. 당연히 채권이 있죠. 그 권리가 뭐가 있나요. 권리가 뭐예요.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년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1년 있다가. 아까처럼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병. 이게 신소유자 그러는데 임대차는 신소유자라고 잘 안 나와요. 그냥 양수인 양수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분들이. 양수받은 사람.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양수인 양수자 그럽니다. 양수인 할까요. 양수인. 그럼 이 양수인하고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리란 임차인은 누구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2년 중에 1년 남아있으니까. 1년 동안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냐. 이게 주장. 대항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 전세금처럼. 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봐요. 얘는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 있다가 결국은 새로운 소유자가 오셔가지고 나가주세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을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2년 계약을 했는데 전 주인하고 왜 1년만 살다가 나가야 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1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이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을은 얘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2년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갑은 2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채무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밖에 안 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갑이 뭐가 돼요. 채무가. 2년간 살게 해야 되는데 못 살았잖아요. 그럼 채무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무 뭐가 된 거예요. 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불행이 나오니까 임대차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해제해지. 해제해지하죠. 해지. 장례를 향해서 소육을 소멸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해제해요. 그러면 다시 오셔야 돼요. 내년에 올해 말고. 그럼 해지를 해요. 그럼 해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하면서 뭐 들어오는 거죠. 손별청이 들어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약속을 하나 뒀습니다. 어떤 거냐. 민법상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어떤 걸 하나 뒀냐면 지금은 안 써도 돼요. 메모 안 해도 되고. 조문 필요 없습니다. 621조가 있습니다. 조문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잘난 체하려고 조문을 쓰는 거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반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걸 해요. 등기가 되면 그날부터의 효력이 있나요? 다음날의 효력이 있나요? 다음날이야? 또 그날부터의 효력이 있어요. 하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그날부터 그 날부터 그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뭘 대항한다는 거죠? 대항력을 이야기하면서 뭘 대항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또 못해요. 뭘 대항해요? 아까 그 기간 동안 살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거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피로비나 유익비가 들어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피로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항력은 크게 보면 세 개예요. 하나가 그 기간 동안 살겠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피로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양수인에게도 그걸 말합니다. 등기가 되면 가능해요. 그런데 임대인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또 하나가 622조에 뭐가 있냐면 건물에 보존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토지임대차에서 차지권이라고 해서 건물이 애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갑의 토지거든요. 나대지예요. 그럼 토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토지 임차인. 건물이 올라갔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건물이요. 을 거예요. 을 거. 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임차권이 등기가 됐나요? 그랬더니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주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대항력이 없다고? 그럼 나가야 되죠. 그런데 다행히 건물에 대해서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등기가.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임차권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돼 있죠? 보존등기 되어 있죠. 보존등기가. 그럼 이 보존등기를 가지고 바락바락 우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나중에 건물이 소실되어 버리고 건물이 없어지면 효력이 없잖아요. 보존등기 효력이.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지.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만. 그럼 결국은 민법상의 임대차는 두 가지를 인정해 주지만 현실 가능성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게 1980년입니다. 1980년 그러면 보통 연도 잘 못 외우죠. 그렇죠? 우리도 잘 못 외우긴 한데 80년에 뭐냐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한 67%,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집을 이렇게 2년간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 해봐야 사대문 정도만 서울이었어요. 은평구 지금 생긴 은평구 강서, 강동 여기 김포는 허업을판이고 그렇죠? 80년대니까 초가집도 엄청 많았을걸요. 그만큼 주택보급률이 없을 때입니다. 2년간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집을 팔아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을 팔게 됩니다. 양수인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사람. 이 친구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년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채무불링이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나가서 방을 구하면 되잖아요. 방이 없어요. 아침마다 누이스를 틀면 연탄가스 맞고 죽었어요. 하고 하는 게 겨울에 누이스마다 메인창이 뜨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지금 마포라든지 이쪽에 누가 있으면 옥수동 그렇죠? 금호동 다 판자집이었어요. 거기가 귀신 나오는 펄럭펄럭하는 거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비 오는 날 올라가면 미친년처럼 막 펄럭펄럭해 왜 그러냐면 지붕에 비가 셀까 봐 그렇죠? 비늘적으로 막아가지고 그런 동네가 그런 동네인데 이게 있겠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나가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했어요? 민법상에 대항력을 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주택이죠? 임대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호법을 만든 거 된 거예요.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보는데 민법상에 임대차 있잖아요. 민법상에 임대차라고 할 때 민법상 임대차는 모두 적용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토지임대차도 적용되고 건물임대차도 적용이 되죠. 두 번째 동산도 돼야 안 돼요. 동산도 됩니다. 동산도 되고 세 번째 건물일 때 건물일 때는 주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돼야 안 돼요.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다. 민법상의 임대차는. 그런데 얘는 뭐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을 임대차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을 빌렸을 때만.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 27회 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적용범위가 박스형으로 그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27회 때가. 그 뒤로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 주택에만 적용되는 임대차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핵심의 가장 문제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항력이 가장 문제예요. 대항력이다 그러면 가밀한 사람 집을 그 다음에 주인이 꼭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뭘 대항하죠? 그 기간.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대항할 수 있냐. 이 대항력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폰코스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뭐라고 하냐면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이 살고 있는 집이 안 그러면 좋은데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건물이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젠 경락대금에서부터 받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락대금에서. 그럼 이 임차에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누구보다 우선변제 받죠? 여기 후순위보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라 그래요. 선순위 있죠? 이 사람보다 먼저 성립된 거. 선순위보다는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에 우선이라는 것은 선순위로 선순위보다가 아니라 누구보다요? 후순위보다. 후순위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 그런 조건을 갖추면 먼저 받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출발할 때 두 개만 출발하다가 나중에 4년 뒤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나오게 되죠. 이 최우선은 보통 속설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속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액보증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액보증금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소액보증금이라는 걸 안 나와요. 최우선 변제권도 안 나옵니다. 단어가. 여기는 그냥 이만을 써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말을 써요. 시험 볼 때는 이걸로 찾아야 돼요. 아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로 찾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최우선은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소액이 있고 여기도 소액이 있고 이게 소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어떤 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권리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일정액수를 먼저 받아가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고 최선순위 변제권 소액 변제권은 어떤 거예요?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 얘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 얘는 선순위보다 일정액수를 우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테마는 이거예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대학력 하나 이거 2번, 3번 나머지 잡다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총 두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자, 그냥 가보게 이제. 자, 뭐가 나왔냐면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프린트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 나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다 하면 좋은데 꼼꼼히 보시면 좋은데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첫 번째는 뭘로 가야 되냐? 여기 보시면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주거생활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주거생활 안정이고요. 혹시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전세권 배우셨잖아요. 전세권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빌려준 돈 있잖아요. 그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그렇죠? 전세권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전세권을 성립할 때는 합의, 전세금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성립이 되는 거고 목적물 인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것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액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서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지 혹시 여기가 채권 확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편면차 강행규정인 거 아시죠?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차임 이익위를 연체하면 해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월세 두 번 내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 두 번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익위 연체를 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매일 때 야, 두 번이 아니라 우리 법조학은 두 번인데 네 번 안 내면 나가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임차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위를 한 번 안 내면 일기 안 내면 나가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 있죠? 불리한 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되는 거고 이 상황만 놓을까? 사고 방식에 임차인은 뭐예요? 불리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 불리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면적 강행 규정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차임 이익위를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적용 범위는 27회 때 마지막으로 박스용으로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때 보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가용 건물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데 전부 동그라미 일부도 된다는 거 전부 일부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거냐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앞에가 상가라는 말 들어왔잖아요.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을 일부로 상가를 씁니다. 일부를 담배 가게 같은 거 있죠? 야채 가게 같은 거 우리 예전에 슈퍼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주거용 건물인데 앞을 좀 개조해가지고 담배 가게도 하고 슈퍼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옆에 동네 보면 그렇죠? 문방구 우리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집 있잖아요. 문방구 집 아들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문방구 집 엄마 아빠 살지만 문방구를 하는 거 제일 부럽잖아요. 그분이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일부를 상가로 쓰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가능해요. 일부를 상가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앞에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상가 건물 일부를 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공부상 기준이 아니에요.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 그랬죠? 실질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정도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거고요. 기준점은 언제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애국인 적용하는 거에요? 안 하나요? 애국인이요.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저 동생 집에도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 교포? 그분들 오셔서 사시더라고요. 코리안드림이요? 개풀은. 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국인들 있잖아요. 애국인들. 적용해야 안 해요.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은 원래 적용해야 안 해요. 법인은. 안 되죠. 영리법인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직원을 평택공장에 내보낼 때 기숙사가 있으면 좋은데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인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사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대학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건 다만 애외적으로 LEC공사 같은 거 있죠? 지방공사나 중소기업은 개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아직 한 번도 시험에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이건 가능하다. 그 이외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영리법인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주택의 일부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주택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상가건물이 아니고 주택의 일부를 뭐라고 했어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야채가게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아니 수퍼를 한다든지 문방구죠. 뒤에는 살고 있는 거지만 포인트는 주거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걸 기억해 두세요. 믿음기 무허가라는 거 보이시죠? 믿음기든 무허가든 상관없이 주인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상인법이라고 줄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상인법은 반드시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돼요. 사업자 건물 여기는. 그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 등록 가능, 건물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럼 무허가 믿음기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주인법하고 상인법의 대상 자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상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대상 건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낸 적이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6번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가끔 유명한 힙합 가수들 아니면 유명한 가수들이 호텔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나오죠. 그분들은 나중에 그 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끝털에다가 이것도 같이 써놓으면 좋은데 누굴 써놓냐면 여기다가 주인법도 안 되지만 상인법 있죠?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법도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인법 상인법 모두 다 일시사용 임대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임차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장 임차인 아까 기존 채권을 채권이 있잖아요.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우선 변제 받거나 최우선을 받으려고 해서 일부러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죠.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인법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걸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가끔 헷갈려요.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아무 구별을 안 해본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우리 민법상에 임대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입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안 해? 타입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입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냐고? 매매가 되는데 임대차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매매는 팔아먹는 거고 임대차는 빌려주는데 타입 물건 매매, 타입 물건 임대차 모두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권한이 없는 자의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다. 민법에 배울 때는 타입 물건 매매도 되고 타입 물건 임대차도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지? 여기 임대차는 일정 기간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항할 수 있느냐? 살고 있을 때 경매가 들어가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느냐 최우선을 받을 수 있냐가 목적이라고 그런데 거기 민법상의 임대차는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타입 물건도 계약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 다만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원래 주인으로부터 동의 승낙을 받아야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계약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타입 물건도 임대차 계약할 수 있어요? 타입 물건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망해야 된다고. 주인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하면 이 주인법 상인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전달이 되나 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한해져서 그래요. 자, 이게 무단임대 이해 되죠? 타입 물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중간에 값과 을이 있다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살고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 그럼 대항할 수 있냐? 이 기간. 그렇죠? 아니면 그 집이 뭐예요? 경매가 넘어가서 살다가. 그럼 경낙 때문에 받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원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되지. 반드시. 그런데 임대 권한인데 반드시 소유자해야 되냐? 반드시. 소유자다 그러면 OX. 이건 X가 돼요.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서울에 가면 강남에 건물주들은 전부 다 저기 케백, 캐나다에 가 있다니까. 단풍 구경하면서. 여기는 누가 있어요? 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해 되죠? 그래도 임대차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 권한이 있으면.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적용 범위는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27일 때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적용되지 않는 거 이제 알겠네. 일시사용 적용 안 되죠. 영리법인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학력으로 갈 건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대학력이 한 문제가 배정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가 거의 문제가 배정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판례는 엄청 많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 봐 볼게요. 대학력은 취득요건 동그라미 존속요건이거든요. 그럼 대학력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이거죠. 주택을 뭐 했어요? 인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예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을 갖습니다. 이해 되시죠?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에요. 그럼 중간에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학력은 어떻게 해야 돼? 소멸돼 버려요.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잠깐 더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주택을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인도를 언제 받았냐면 5월 1일 날 받았어요. 열쇠, 열쇠. 열쇠를 받았거나 짐을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쇠 넘겨주는 게 인도예요. 이삿짐은 안 풀었어요. 안 풀었는데 열쇠는 받았어요. 주택은 인도가 된 거죠. 단순하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5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요즘은 전입신고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은 대학력이 생기죠? 이 길이 뭐예요? 다음 날이죠? 그럼 다음 날 언제죠? 5월 3일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학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력.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도 있다고. 대학력 안 잊어먹겠네요. 대학력, 대학력 하면서 실제 수험생들이 대학력이 뭔지를 잘 모르고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학력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럼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4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요. 주민등록은 5월 2일 날 했습니다. 주택의 인도는 5월 4일 전입신고를 미리 했나 봐요. 5월 2일. 그럼 언제 대학력이 생기는 거예요?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0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갖춰야 된다니까. 하나만 갖추면 안 되지. 전른발이지. 둘 다 갖췄다는 전제에서 다음 날 0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주택의 인도인데 이걸 한번 봐보게요.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대학력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유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양수인. 양씨가 아니다. 이게 버릇이 돼. 양수인. 신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뭘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뭘 주장하죠? 두 가지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동안 내가 살겠다. 이거 하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대학력이거든요. 이런 게 가장 큰 대학력이죠.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열쇠 받은 거.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주택의 점유하고 짐 푸는 거. 이때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뒤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는 언제예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시에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판례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보통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도 쓰잖아요. 이걸 제출해요. 제출하면 이걸 받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이게 도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놓고 타이핑을 쳐려요. 이게 수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언제 한 걸로 봐야 되냐. 도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수리한 걸로 봐야 되냐. 이 걸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라 수리할 때 전입신고가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가 구판례이긴 하지만 간혹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수리할 때 전입신고가 된 걸로 봅니다. 공동주택생활한다라고 돼 있죠. 그때 누구예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엄마, 아들, 딸 상관없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주소를 딴 데 옮겼죠. 그런데 아직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4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입니다. 실제 민법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해석을 잘하면 돼요.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주인의 임대인, 을이 누가 돼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혼자 살면 상관없죠. 그냥 자기 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주가 되어 있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이 있으니까 도장 찍을 때 인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음날부터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지금 직접점유인가요? 간접점유인가요? 직접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갑, 을.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2년간 살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낼 수 있죠? 동의를 받았어. 동의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전차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점유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그럼 갑은 누굴까요? 이 사람도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뭐예요? 원. 얘는요. 간접점유자. 투. 얘는 뭐예요? 직접점유자. 그럼 지금 임차인 둘이가 있네. 그렇죠? 을과 병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등록, 인주를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앞으로 대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점유자 앞으로 대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누구 앞으로 대야 돼? 그런데 간접점유자가 아니라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누구도 을, 임차인, 간접점유자도 함께 투게더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런데 섬장에 가면 누구로 나오겠어요?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끝터리.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차인, 직접점유자 보이죠?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룩과 함께 임차인,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함께 대항력을 같이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시험장에 갈 때에 직접점유자를 전차인 안 씁니다. 시험장에서 눈치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살짝 바꿔놔요. 간접점위로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함께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럼 O, X, X가 돼요. 이거 조심할 거. 이거 판례. 자, 프린트물 세 번째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겠다.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반지하 1층, 2층, 옥탑 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다가구주택? 공법에서. 다가구주택은 몇 평방미터죠? 자, 됐고.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땅에 평수는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가구라고 다세대가 있죠. 다세대. 다세대는 몇 평 이상인가요? 다세대라는 명칭은 없나? 있어요? 몇 평? 660 이하에다. 몇 층이야? 4층.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동호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 1603호에서 짜장면 시켰는데 그렇지만 105동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짜장면 배달원은 미쳐요. 밑에서 메가폰 들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 시키시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호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원룸이 있잖아요. 원룸. 원룸은 다가구잖아요. 주인이 한 명. 동호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런데 다가구에 살다 보면, 원룸에 살다 보면 명칭이 붙어 있어요. 501호, 402호 붙어 있잖아요. 그건 주인이 전기세나 가스용을 받기 편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야. 그게. 공부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뭐가 중요해요? 집원도 중요하고 도수까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입신고할 때. 그런데 다가구라는 거 보이죠? 단독주택은 뭐만 중요해요? 집원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건 6번. 이것도 참 의향이 잘 나와요.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는 뭐예요? 도달이에요? 아니면 수리해요? 수리. 도달이 아니에요. 어디다? 수리가 포인트입니다. 수리가 되어야 전입신고가 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7번, 8번 있잖아요. 7번, 8번 한번 봐 볼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습니다.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여기 착오가 들어왔죠? 착오로 뭐라고 했어요?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지 집원을 틀리게 기재했다는 거 보인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플러스해가지고 수정을 요구했다. 그런 멘트가 나와요.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 요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건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정을 요구했더니 임차인이 수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임차인 스스로 수정한 거죠. 나 같으면, 임차인 같으면 아니, 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올바르게 전입신고 했거든요. 당신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니까 임차인이 수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 스스로가 수정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 멘트가 중요해요. 수정 요구에서 수정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고 공무원 스스로가 착오로 수정을 했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멘트가 다르죠, 판례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8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직권 말소했다는 거 보여요? 그럼 직권 말소를 한 거야. 그럼 직권 말소해버리면 당연히 대항력은 소멸해야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원칙은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소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소멸한다. 그럼 그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의 절차. 이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소급하여 동그라미 대항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지한다. 소급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도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잠깐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약간.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그다음에 의리임차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립기간 중에 여기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직권 말소해버리면 임차인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의른. 대항력은 일단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왔냐면 여기에 새로운 사람 병이 들어온 거야. 신소유자가. 이게 되나요? 소유자가. 새로운 사람이. 그리고 이 의리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거야. 의리 이의를 제기해서. 난 살고 있다. 왜 직권 말소했냐. 그럼 이 친구가 어디로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럼 소고표가 여기서부터 계속 뭐예요? 사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3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빠른 거죠. 그럼 얘는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소멸되지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회복이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는 걸로 다루기 때문에 중간에 선의 3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도 자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이유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의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 절차를. 그다음에 대항력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성립요건, 취득요건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존속요건이죠. 취득요건이고 대항력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가족들이 모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조심할 거.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거 있을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5월 1일 날 끝났거든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 최우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야. 누가요? 임대인이. 그럼 하루 지나고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까지 올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기간은 종료가 됐지만. 그럼 이 기간에도 계속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를 유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뭐라고요? 존속된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도 의외로 잘 나와요. 단순한 문제인데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민청에서 무권대리 있잖아요. 표현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모르겠는데 무권대리, 사례 문제가 나와도 틀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건 기똥차게 잘 맞추거든요. 쉬운 것들 있죠. 광고하고 넘어가는 것들. 아까 우리 농담삼아 제가 이야기했던 거 차임 2기를 연체하면 소멸되는데 3기를 연체하는 걸로 소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건 헷갈려요. 1, 2기 줄이면 헷갈리고요. 그런 단순한 게 헷갈려버리지 어려운 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번을 잠깐 체크해볼게요. 이것도 잘 나온 판례거든요.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건 잠깐 내가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해요.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지. 소유자로서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의뢰계. 매매를 하고 이 친구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서 임차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인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주가 미리 되어 있었죠. 소유자로 인주가 되어 있었는데 얘가 나갔다가 다시 전입신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인주를 갖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이 갑은 여기까지는 소유자고 여기서부터는 임차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임차인이 되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가.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대학력이나 우선 면제 최우선에서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매수인 있잖아요. 매수자. 매수자 앞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야. 5월 1일 날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에요. 5월 2일 0시부터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2일 날 다음 날.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 임차인이 되는 걸로 본다. 라고 하는 판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수인 명의의 아까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 길이죠.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이 갔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인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판례들을 읽어야 돼요. 이건 판례들을 외워야 된다고.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제 효과까지 보고 싶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때 1번하고 2번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 잠깐만. 그림을 그려놔도 되거든요. 여기서 좀 어려운데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우리 주인공.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신소유자가 됩니다. 양수인 되는 거죠. 자, 그때 얘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유가. 그 이유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매매로 소유가 바뀔 때 이 사람,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애한테 대학력을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매매로 바뀌었다 경매로 바뀐 거죠. 그때 얘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대학력을 주장하려면 매매의 경우는 누가? 을이. 을이 인주이죠. 인주가 5월 1일 날 됐고 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월 2일 다음 날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2일 다음 날부터 해야 돼. 이해 돼요? 얘는 5월 2일 0시부터 대학력 있죠. 그럼 얘는 등기가 되려면 몇 시에 문 열을? 9시. 오케이. 시간차 공격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신소유자보다는 전입신고 인주가 빨라야 대학력이 생겨요. 이 대학력이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경매로 가볼게요. 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경매가 넘어갈 때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우린 저당권 갑시다. 그냥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제일 앞에 있는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라 그래요. 그럼 얘보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낙찰이 됐을 때 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매매의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전에 대학력을 갖춰야 되고 경매는 누구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대학력을 갖춰야 인주를 갖춰야 대항할 수 있어요.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배울 때 이거 배우시죠? 반응이 없어요. 눈빛은 처음이 아닌데 어디 있고 고고하게 몇 번 보신 것 같은 매매 보여요? 경매 두 개를 문건하라는 거야. 둘 차이가 보이시죠? 등하시하지 마세요. 이게 혐의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는 누구 앞으로? 매수인 보여요? 신소유자.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보다 뭐예요? 빨라야 돼. 뭐가? 인주가 대학력이 임차인의 대학력 인주는 누구보다?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의 이전 등기보다 빨리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경매는 대학력 발생 시기가 언제예요?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죠. 말소기준권리보다 뭐해야 돼? 빨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도 빨간색인데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만 요게 중요해요. 대지만 요거요. 대지만 매수한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우리 양수인은 대항할 수 있죠? 그 대항을 할 수 있는 양수인은 주택 주택이나 토지를 함께 받거나 주택만이라도 경락을 받아야 되지 단순히 뭘 받으면 안 돼요? 대지만 받으면 안 돼. 단 조심할 거 대지만 경매가 진행됐다면 대지만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경락대금이 있겠죠? 경락대금으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지만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대지만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경락대금에 대해서 임차인은 빨대로 꽂아가지고 우선 변제나 최우선을 보증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건 앞에 나오고 이건 뒤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대항할 수 있는 양수인이 아니에요. 근데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수인은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양수인은 죽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위주의를 승계한 걸로 뭐라고요? 본다. 이거 빨간색이네. 본다. 그럼 임차인 대항력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돼? 살게 해줘야 되고 보증금도 얘가 줘야 되죠? 문구 해석할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임대위주의를 승계한 거죠? 그러면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 기간 살게 해줘야 되죠? 그 멘트에 지금 이 멘트가 그대로 긁어다 시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종전임대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종전임대인은 양도인 원래 임대계약을 맺었던 사람 원래 임대계약을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누가? 양수인이 양수인은 누구요?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멘트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 반전이 있어요. 반전인데 그게 5번이야. 이것도 잘 울고 먹어요. 이것도 만약에 우리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단연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임차인이잖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뭘 갖췄죠? 인 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도 떨어졌는데 뭐 난 10년 채 봤나 중개사 시험을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이요 내가 11년 채 봤나 10년 채 본 사람이요 그런데 붙을 거예요 올해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안되면 또 하죠 11년 채 무슨 상관이요 내 청춘 다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창피하고 뭐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개사 합격했다고 해서 똑똑하냐 똑똑하지는 않아요 반복하고 성실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또 운발도 따라야 됩니다 나는 운발이 없었던 것 같아 실력보다는 그런데 단지 시험장에 가니까 국회법하고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잘 구별 못하겠더라고 이게 정비법 문제인지 이게 도시개발법 문제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저 자 여기 임차이 있잖아요 아이 창피해라 자 인주가 있잖아요 인주가 인주가 있는데 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소유자 그럼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 보직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살겠다 할 수 있죠 아유 가서 봤더니 꼬락선이가 말이 아니여 얘가 하우스포 막 찢어진 가난한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얘가 찢어진 게 더 비싼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의를 제기한 거야 갑한테 야 갑 나 새로운 소유자 나 기간 끝나고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아 나 그냥 나갈란다 그 보증금 달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여기 지위를 승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이의 제기를 한 거야 누가 한 거죠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 누구예요 구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럼 뭐예요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양도인이 누구죠 아까 원래 임대인 원래 임대인이죠 원래 임대인 이 임대인 양도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면 소멸된다고 나와 이게요 그래서 양수 양도인은 언제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됩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소멸되지 않거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요 여기다가 꼬락선이가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새로운 소유자가 꼬락선이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이거 하고 시게요 조금만 참아봐요 내가 말이 좀 길어서 그런가 잔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나한테 맨날 잔소리 한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학교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 맨날 잔소리 하죠 그랬다고 웃었다고 하더라고 수험생이 난 별로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면 가등기가 경료됐잖아요 자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가 된 거야 가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실제 표정은 효력이 없죠 근데 여기에 임창인이 들어온 거야 임창인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인주를 갖춘 거야 인주 태양력을 갖췄죠 근데 나중에 얘가 본등기를 해버린 거야 여기서 본등기를 그럼 본등기만 놓고 보면 얘가 더 빠르죠 근데 이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죠 가등기 역할이 소급이잖아 그럼 여기 앞으로 넘어가 보러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얘는 뒤에 있는 거죠 그럼 대학력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새로운 소유자거든 병 제 말 알아듣나요 갑 을 임차인이고 얘는 5월 3일 날 한 거고 병이란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4월 30일 날 한 거야 가등기가 근데 본등기는 언제 한 거야 5월 8일 날 한 거야 그럼 이 임차권의 대학력보다 본등기를 늦게 했죠 근데 이 본등기는 소급위를 하잖아 가등기 순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형태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 친구는 늦게 된 거죠 그럼 대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등기 그럼 끝을 봐 대학력 있다 없다 없다 이 판례예요 중간에 안 읽어도 가등기가 보면 끝을 대학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집사랑 싸운 사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 근래 고런 거 때문에 요건 옛날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다 했어요 좀 쉽게 그럼 여기가 원래 5천이었다고 보증금이 그리고 여기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그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니까 여기서 보증금을 올린 거야 7천으로 보이셔요 그러면 5천이었다가 7천 올랐다는 건 2천 올라간 거죠 중간에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먼저 들어왔잖아 여기 이해 돼요? 그럼 자 봐요 임차권의 대학력을 갖춘 후에 그 임차물이 저당권이 설정됐어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거야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연장하면서 연장했겠죠 그럼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증액 동그라미 끝이 없다 동그라미 해버리세요 그럼 가등기 나오면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대항력 없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의제기에서 이의제기하면 양도인은 임차인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 보증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